쥐샘 너무 이쁘다 그래요 오늘 결혼을 하셨죠? 남편이요 남편은 어디있습니까? 결혼하시지 얼마나 되셨어요? 9년 9년? 자제분은? 9명이요 아들딸? 아들딸 좋겠다 우리 남편한테 9년 동안 살았는데 한마디 하세요 욕하셔도 돼요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 뒤에서 고개 들고 걸어가려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남의 합창단에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쇼 아들딸 한명 아estar 아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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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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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아테나를 공연이었고요 자 이제 이은디 두번째 공연은 아아 그게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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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